사이트 링크 레벨 3 유닛 5 페이퍼 쉘터 같이 해석해 볼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이로 만든 집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쉘터 하면 잠시 거주하는 곳 피난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잠시 머무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묵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우리도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잖아요. 학교, 강당에서도 머무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런 데서 사람들이 조금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그런 장소를 쉘터 이라고 해요. 시계루 번 is a famous architect from Japan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시계루 번인데 이 사람은 is a famous architect 아주 유명한 이게 뭐냐? 건축가입니다. from Japan 일본 출신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built shelters for people in disaster area 그는 지었습니다. 이 피난처를 우리 피난처라고 할까? 선생님은 피난처라고 할게요. 이 피난처를 지었습니다. for people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 disaster area라는 거는 재난지역이라는 뜻이에요. disaster이 재난이야. 재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쉘터를 지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he used to build them?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이랬고 이 사이에 문장을 이어주는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he used, 그가 사용했다고 뭘 사용해요? to build them 이 to build는 의미적으로 그것들을 짓기 위해서 그쵸? 이 dem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뭐야? shelters를 가리키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쉘터를 짓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거 너 뭐라고 생각해? 이 뜻이 되겠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he used paper 그는 사용했습니다. 종이를 사용했어요. 종이로 집을 만든다고 너무 안 튼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Sigeru Bon was looking for eco-friendly building materials. 이 사람은 자, 우리가 look for 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거기에 시제가 비동사의 과거형에 뒤에 ing가 붙었어. 자, 이거 뭐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이 있죠. 그쵸? 그 당시 뭘 찾고 있는 중이었대. 뭘 찾고 있었냐면 eco-friendly 자, 이게 뭐냐면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죠. 이런 단어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니다. 친환경적인 이 friendly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예요? 친근한 이란 뜻이죠. 에코가 그 자연 자연하고 친한 이란 뜻이에요. 자연과 친한 건축 자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단어 발음을 조금 유의 즐길게 봅니다. material material 자, 이게 재료라는 뜻이에요. 재료 그래서 건물 재료니까 건물 만드는 친환경 소재를 찾고 있었다. he found that 자, 그가 발견한 사실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이라는 거야. 이때 that 은 해석하지 않고요. 뒷문장을 앞문장 found 와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종이 튜브가 아주 work 한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야. 잘 작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종이 튜브가 종이 튜브라는 거는 요렇게 이런 모양을 우리 튜브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화장지 다 쓰고 나면 남는 거 있죠. 요것이 아주 잘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esides 자, 이거 알아 둘게요. besides 하고 besides 는 달라요. 자, 우리가 besides 는 뜻이 뭐냐면 이게 전치사로 쓰여서 어디 옆에 라는 뜻이야. 옆에 자, 그런데 besides 는 여기에 s가 더 붙죠. 요거는 접속부사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연결해주는 건데요. 접속부사 이거는 게다가 라는 뜻이야. 게다가 우리 in addition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다. 자, 게다가 앞 문장에서 첨가하는 겁니다. they were made 자, 그것들은 were made 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were made 가 있잖아. 과거형이 아니고 앞에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과거형 같은 것이 뒤에 있잖아. 이걸 우리가 과거 분사형 이라고 하는데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사가 변형이 되어서 어떻게 된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비동사 있고 뒤에 이렇게 과거형처럼 생긴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은 were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상태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브가 붙었죠. 자, made 뒤에 이렇게 오브가 나오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 만들어진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의 재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오브라는 전지사 쓰는데 자, 그것들은 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페이퍼 튜브를 말하는 거겠죠. 자, 페이퍼 튜브는 recycled paper 뭐로 만들어졌냐면 recycle 재활용하다잖아.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so 자, 콤마 so 하면은 그래서 they were cheap 그것들은 싸죠. 값도 싸고 진환경적이다. the paper tubes were also much stronger than he expected. 그리고 종이 튜브는 어땠냐면 또한 much stronger 자, strong의 er이 붙었어. 그러면 더 강한 이제. 근데 이 much가 많은 이라는 뜻으로 너희 해석하겠죠. 그죠. 뭐, 그런 뜻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런 비교급 형용사 er 붙은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 이라는 뜻으로 훨씬 이라는 뜻으로 이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어요. 글씨가 좀 안 예뻐서 훨씬 더 세다. 그럼 비교 대상이 있겠죠. 된이 나온다. 자, 뭐보다 he expected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쵸. so 문장 앞에 so 그래서 시게르반 tried to build house out of them 그래서 이 사람은 try to 하려고 애썼다 이 말이죠. 시도해봤다. 뭘 뭘 지르려고 그쵸.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out of them 그것으로 부터라고 하면 되겠죠. out of 뭘 나간다는 뜻이니까 그것으로부터 몸으로부터 페이퍼 튜브로 한번 집을 지어볼까라고 예상을 한 거죠. 시도를 해본 거죠. In 1995 an earthquake hit Kobe Japan 고베라고 부르는 1995년에 지진이 일본의 고베 지역을 강태했습니다. 60% of the buildings were destroyed. 자 60%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온 뭐냐면 뒤에 있는 것들 중에 60% 이란 뜻이야. 그래서 빌딩 중 60%가 여기까지가 주어 어떻게 되었다? 파괴되었다. 이것도 과거형 아니고 비동사 나오고 이디니까 뭐다? 파괴된 이란 형용사가 된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60%의 빌딩이 파괴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쉽게 파괴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게루 번 빌트 셀터 이스라엘 페이퍼 튜브 자 이 사람은 지었습니다. 셀터를 종이 튜브를 사용해서 지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뭐야 셀터라는 게 나왔지. 왜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때 잠시 머무는 주거공간이다. 알 수 있겠죠? 페이퍼 튜브 자 이 테이퍼 튜브는 어땠냐 하면 자 비동사 나왔어요. 어땠냐 하면 쉽게 트랜스포티드 된다. 되었다. 트랜스포트 가 뭐냐면 이동시키다 이동시키다. 그 여기서 한 곳에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장소로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So the shelters were built quickly. 그래서 이 주거지도 임시 거주지도 지어졌는데 아주 빨리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뚝딱뚝딱 만들고 이동시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He also made a paper church. 그는 또한 종이 교회도 만들었어요. 10년이 지나고 그만큼 기술이 축적되었겠죠. The church was taken apart. 아 요거 처음에 만들어놓은 종이 교회가 있었는데 10년 뒤에 그 종이 교회가 take apart 되었대. 자 take는 take의 과거분사형이에요. 그럼 이거는 take 된 이란 뜻인데 자 take랑 apart가 같이 합쳐지잖아. 이게 뭐냐면 분리하다 야. 분리하다 떨어져 나가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교회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었다니까 교회가 분리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 이동이 쉽다 라고 했잖아. and 그리고 sent to Taiwan 타이완으로 이속이 뭐지 전달이 되었단 말이야. sent는 send의 과거형이다. 그치? 보내어 졌다. 요것도 내가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church was taken apart and was sent to Taiwan 이거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과거 분사부터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and 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there it was put together again 거기에서 어디에서 그쵸 타이완에서 타이완에 그거를 분리해서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it was put together 같이 put together 뭐야 조립하다 그때 푸시 놓는데 함께 나왔으니까 어때 다시 모았다 뜻이야 같이 가서 거기서 다시 모아졌다. it was possible 자 그것은 가능했다 because 왜냐하면 building was made of paper cube 건물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서 be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재료가 나옵니다. 종이 튜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시가루 반의 사용은 이게 주어입니다. 무엇의 종이의 사용은 종이를 건축에 사용했죠. 이것은 매우 창의적인 것이었어요. his paper shelter have helped people around the work 그의 종이 죽어지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have 뒤에 또 help ed 붙었어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언제부터 현재까지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도움을 지금 준다 아니고 과거에만 줬다 그거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 해주는 거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전세계 됐나요? 해석을 스스로 꼼꼼하게 잘 하는 연습 해보기 바래요. 필요한 필기 있으면 하고 이번 단원도 마무리를 잘 합시다. 다음 좋아요 좋아요 Nerd 감사합니다.